이 네이비 컬러 슬쩍에 포인트만 한번 봐주세요. 씨가 입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화이트 컬러. 이 앞쪽에 한두투스 체크의 모양이 굉장히 멋스럽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컬러 배색에다가 시원해보이는 이런 메탈릭한 버튼의 처리. 그리고 앙드레김의 이런 와펜의 로고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뭔가 앙드레김으로 입는다는 나의 자부심을 항상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다녀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와인 컬러.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시원하게 스트라이프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때문에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딱 보시면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살짝 붓터치 같은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와펜 로고까지 보실 수가 있고 팔 부분에 또 한번 니트 조직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팔을 딱 잡아준 느낌. 그리고 세탁 많이 하셔도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새 옷처럼 입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입 부분도 립 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그린 컬러인데 일반적인 그린 컬러가 아니라 살짝 민트 빛깔을 머금고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로고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소재감 자체가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너무 부드러워요. 워낙에 하늘하늘 낭창낭창. 카치온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면 터치감을 자랑하지만 면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고 청량함 느껴지는 그런 터치감을 자랑하는 이렇게 4종 모두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4종 모두가 6만 2천 원대 오늘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벌 한 벌의 퀄리티와 만약에 실제로 받아보시는 활용성까지 따져보신다면 진짜 만만치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이즈만 선택하시면 선택 없이 4종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신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까지 한번 공개를 해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건 소재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좀 비싸 보인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워낙에 찰랑거리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땀이 워낙에 많이 나시잖아요. 겨드랑이 등 가슴 부분에 땀이 난다고 하더라도 쩍쩍 눌러붙는 게 아니라 흡황과 속근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쪽의 여유감 옆쪽의 여유감 이 정도의 여유감이 있습니다. 왜 보통 슬림 핏이라고 얘기만 하면 쩍쩍 눌러붙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좋았고요. 실제로 바람길이 지나가면서 안쪽에 레드의 포인트 떼트하는 걸 방지해 드리고 또 한 번 레드로 포인트가 들어가고 쉐이버에 시원해 보이는 단추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고 와펠 로고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앙드레긴 브랜드만 한 벌당 돈 심마고 넘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거 한 벌당 계산해봐도 얼마야? 기능성인데 아마 분명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남성용 벌써 주문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